가은이의 장면 저기는 자세가 뭐야? 언니 저거 업사이드 라운 할 때 어떻게 실패 저렇게 한 번도 안 해? 진짜 힘들 것 같아 가은이의 장면 백성비 잘 맞아 잘 맞아 애 맞아 잘 맞아 이 형이랑 가은이 진짜 잘한다 딱 맞네 찍어줘 이거 플라밍고 저거 다리를 딱 올릴 때 좀 힘든 것 같아 플라밍고 자세가 잘하면 되게 힘든데 나 그거 잘하는 것 같아 플라밍고? 제가 잘못해 난 이게 둘이 같이 하는 게 좋아 제가 얼마 안 쪼? 이걸 리헤이 되게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맞아 언니 저거 할 때 어땠어? 힘들었어? 내 건 어때? 내가? 도로서 내려봐면 힘든 거 알지? 해줘 볼까? 이 목소리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너 같이 아나? 난 난 난 난 난 야 이거 우리 이름 진짜 난 난 난 난 나 안 부른데?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니 느끼해 느끼해 느끼해? 이거 되게 느끼해 느끼하댔어 느끼한데 이름은 좀 이상해 느끼춤 이상해 느끼해 변기춤 느끼해 변기 난 이거 좋아 난 이거 내 처음에 이게 제일 많이 좋아 톡톡이 추 나랑 나랑 무슨 걸 봐주면 톡톡이 이형이가 하는 저거 뭐야 저거 진짜 힘들어 그래? 저거 진짜 이뻐 많이 남아 얼굴은 지그재그 볼 바지도 repetitive 네, 액시하다 저희 김홍 때까지 간다 간다 우리 듀엣 간다, 가하시아 너랑 듀엣 볼 자, 크라이 내 애절한 눈빛과 잘 맞는데 메이베 내 애절한 눈빛과 잘 맞는데 저 다리 딱 돌릴 때 나는 그게 최고 멋있는 것 같아 이건 스핀트리 스태즈 스카이 워크 우리 이제 쌍칭이 나온다, 깡통이 이거 되게 힘들어 그치, 스태럼드 스피드 둘이 같이 하는게 정말 진짜 힘들지 근데 유희랑 나랑은 아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지? 그치? 응, 응, 응 끝까지 끝났다 멋있다 이거 봐, 어떡해 왜 그래? 이거 좀 마시겠네 이걸로 내 보내셨어요 방금 지현이 머리가 완전 찼어 왜 안되면 저 안될 것 같아 내 녀석이 왜 안 돼? 너무 예뻐 가지고 이 세계를 감사합니다.